환율이 1394원입니다. 바이든은 바이오패권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바이든이 미국 내 바이오산업 제조 역량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설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발명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바이오산업에서 해외 원료와 제조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다. 오프쇼어링은 원료 접근 능력을 위협한다. 즉 기존에 한국, 중국, 인도와 협력해 CMO하는 산업구조를 이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구조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은 생명공학은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바이오 제조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는 해외 바이오 제조 의존도를 낮추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썬의 헬프 펑션은 클래스나 함수의 다큐멘테이션을 보여줍니다. 헬프 펑션 괄호 안에 오브젝트를 입력합니다. 헬프 펑션 괄호 안에 프린트를 입력합니다. 프린트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헬프원은 돕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 프로젝트에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이번 앨범을 도와주셨습니다. 헬프원과 헬프윗은 무슨 차이일까? 1910년 이전에는 헬프원이 스탠다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급격히 헬프윗이 자주 쓰입니다. 구글북스 앤그램 뷰어에서 헬프원과 헬프윗을 검색합니다. 1912년까지 헬프원이 더 자주 쓰였습니다. 하지만 1913년부터 헬프윗이 더 자주 쓰입니다. 프랑켄슈타인, 셜록홈즈, 아인슈타인을 검색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1800년대도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켄슈타인은 영국의 작가 셀리가 1818년에 지은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셜록홈즈는 영국의 추리소설가 도일이 1887년에 지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셜록홈즈는 1887년부터 사용됩니다. 이것이 엔그램입니다. 엔그램은 대표적인 확률 언어 모델입니다. 엔계의 단어를 확률적으로 표현합니다. 엔그램 언어 모델은 카운트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을 합니다. 엔그램 언어 모델은 SLM입니다. SLM은 Statistical Language Model, 통계학적 언어 모델입니다. Statistical Language Modeling은 확률 모델입니다. 앞선 단어를 보고 Next Word를 프레딕션합니다. Statistical Language Model은 텍스트 이그셈플을 통해 월드어커런스의 확률을 학습합니다. 간단한 모델은 단어를 예측하고 거대한 모델은 문장을 예측하거나 문단을 예측합니다. 글자 예측은 글자 생성입니다. 따라서 Language Model은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Statistical Language Model의 한 종류가 엔그램입니다. 가장 단순한 접근법입니다. 엔그램은 확률 분포를 생성합니다. 엔이 4라면 네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 Can you help me? 참고로 Help with과 Help one은 용법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엔은 엔그램의 사이즈입니다. 엔그램은 Statistical Language Model입니다. 만약 엔이 4라면 Can you help me?처럼 네 글자입니다. 엔은 Size of the Gram입니다. 최신 자료에 기존 자료를 연결시킵니다. 새로운 사실에 기존의 지식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